자 그럼 우리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인스턴스를 운영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이전에 살펴본 것은 인스턴스의 숫자를 유지할 때 오토 스케일링을 쓰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스턴스의 숫자를 변경할 때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오토 스케일링을 여러분이 동작시켰을 때 몇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한과 상한을 정하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이걸 3이라고 지정하고 이걸 1이라고 지정하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는 최대 3개고 지워지는 인스턴스는 하나 이상이 됩니다. 하나보다 많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스턴스가 너무 적어지거나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ncrease group siz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여기 있는 increase group size는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어떤 때에 인스턴스를 increase 시킬 것이냐 더 증가시킬 것이냐 또 어떤 경우에 더 감소시킬 것이냐를 지정하는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execute policy whe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alarm이라는 것이 있죠. 경보라는 뜻인데 저건 뭐냐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인스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스턴스들을 AWS에서 감시합니다. 정확하게는 클라우드와치라고 하는 다른 서비스가 감시를 하는 건데 그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스턴스들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알람이 이 오토 스케일링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add new alarm을 클릭하면 자 여기 보시면 send no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알람이 울렸을 때 여러분에게 이메일이 가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요건 일단 저는 끌게요. 그 다음에 whenev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보세요.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CPU 점유율이에요.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CPU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서 CPU 점유율이 높으면 컴퓨터가 엄청 느려지죠.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 스케일링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오토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들의 CPU 점유율이 예를 들면 60% 이상 이면 60보다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예 알람을 울려라 라고 하는 것이 요기에 우리가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CPU 유틸라이제이션 퍼센트는 그 여러분의 오토 스케일링을 했을 때 60%가 요기 있는 요 빨간 선이고 만약에 이전부터 이 오토 스케일링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해왔다면 요기에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를 지정하는 게 적합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숙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알람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으로 뜻을 가죠. 자 그럼 여기 Take the a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CPU 점유율이 60% 이상이 300초 동안 지속되면 경보가 울리면서 오토 스케일링한테 통보가 되는데 그때 오토 스케일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요기에 add 하고서 여러분이 1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인스턴스를 하나를 add 한다.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CPU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섬세하게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2로 하고 요기에다가 한 80 정도를 넣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CPU 점유율이 60에서 80 사이에 있으면 한 대의 인스턴스를 만든 것이고 80에서 어 끝까지 80 이상이 되면 두 개의 인스턴스를 한 번에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즉 CPU 점유율이 높으면 더 빠르게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컴퓨터를 더 빠르게 어 뭐랄까요?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decrease group size 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group size를 줄인다. 라는 뜻인데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조건을 지정하는 건데 add new 알람에서 요거 우리 또 체크 해제하고 그리고 cpu 점유율을 예를 들면 30% 이하 요렇게 요렇게 하면 cpu 점유율 is 30% 이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reate 알람을 해서 알람을 등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에다가 remove 0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걸 1로 지정하면 cpu 점유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라는 정책을 지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configure notification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한다는 것은 음 그냥 자동화 할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notification 즉 통보를 받는 기능입니다. 요걸 선택하고 여러분이 크리에이트 토픽을 하면 통보받을 그 통보받을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저는 오토 스케일링 스타트 라고 하고 그리고 누가 이메일을 받을 건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상태를 통보받을 것인지 런치일지 런치는 인스턴스가 생성 터미네이터는 삭제 생성의 실패 삭제의 실패 이런 경우에 notification을 받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복수의 담당자가 notification을 받아야 된다면 add notification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ext 여기 태그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뷰를 하면 최종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create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선택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음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close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요 화면에서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오토 스케일링을 보시면 인스턴스는 현재 하나이고 그리고 어 최소 하나 최대 세 개 그리고 어 3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또는 삭제가 되고 300초 동안은 쉬었다가 다음 삭제나 생성이 일어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인스턴스스를 딱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나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스턴스 로 들어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인스턴스가 바로 오토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스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로 들어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방금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이 로드 밸런서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가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있는 인스턴스를 보면 끝에가 D6으로 끝나거든요. 자 로드 밸런서로 가서 인스턴스를 보면 D6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EAB에게 트래픽을 보내서 그 EAB에 붙어있는 인스턴스에 스트레스를 줘봅시다. 그러면 그 인스턴스가 CPU 점유율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어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하면서 그 CPU 점유율이 일정한 수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줄어들어서 30% 이하로 떨어지면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삭제되기 시작해서 최소한의 인스턴스가 될 때까지 또는 CPU 점유율이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될 때까지 삭제 작업이 일어나겠죠. 자 그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